네 안녕하세요 저 LG유플러스 엘베스 사업팀 김현태라고 합니다. 유플러스 네비 LTE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사 최초로 SKT, KT와 다르게 풀클라우드 방식의 통신형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유플러스 네비 LTE입니다. 모든 지도 데이터, 실시간 교통정보, 모든 정보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LTE에 최적화된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 가장 적합한 최신의 지도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